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병원 집단 이탈이 60여일이 넘었지만 인천지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정부가 지난 19일 의대 증원 할당 인원을 의대가 50에서 100% 내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게 방침을 내린 이후에도 인천지역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19일 정부는 올해 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된 대학 선원 2개 중 희망하는 경우 2025년도에 한 해 할당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의대 증원에 있어 강경한 대응을 고수하다가 한 발 물러선 만큼 전공의 복귀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 변경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양보에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에서 나오는 0명 증원, 원점 검토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2일 오후 4시 기준 인천수련병원별 미출근 전공인은 전체 538명 중 506명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가동률은 지난 2월 초 대비 14.6%포인트, 2.3%포인트씩 각각 감소했습니다. 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을 변경하긴 했으나 복귀한 전공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라 공중보건의를 상급종합병원에 투입해 운영하고 있고 아직까지 응급실 뺑뺑이 등이 발생할 정도의 심각한 의료공백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이상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